오, 하이 브랜든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다. 잘 지내시죠.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지금 서리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지역인 유니버시티 디스트릭트 빌딩을 짓고 있는 그 사이트에 제가 왔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센터가 오픈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이벤트 양해 DOT essential 시럽을 확인하시는 부터가 있는데요. 저는 새로운 사이트에서 발전한 부터가 있는 곳에 대해 설명 이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블루스카이 사이트에서 들리는 부터가 있다고 보여서. 네, 저는 이런 부터가 큰 회사에서 책을 설명드리세요. 이 회사에서 거의 60년 동안 давно 오고 싶어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멋내부기를 시작한 부터는 부터가 있는 부터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스카이 지역이 있는 곳들은 유명한 곳에서 이런 지역을 향해 고려하는 공원을 도움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멋있어? 네, 물론. 그리고 이런 지역을 향해 고려하는 공원을 도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향해 고려하는 곳이나 이런 식물을 향해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사가 Chanel의 건조건스들이 전화에 적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보호사가 여러 컨스트럭션 컴패니가 있지만 블루스카이 프로퍼티, 특히 서우리, 여기서는 굉장히 손님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가 좋아서 저희도 많이 분양을 손님께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헨리, 왜 유니버새 디스트릭터의 지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기가 새로운 서우리의 서우리가 메트로 바인쿠버의 지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조절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극의 로케어이하셨습니다. 이 신규ăng래의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어서 우리는 마치의 상점을 이용한 최종 전원입니다. 이 산Goodway는 저희 상점에서 기간이 3 기능 시스템의 서우리의 서우리가 등장 오른쪽으로 서울시에서 부상에 따라서 기간이 Called KJ을, 그리고 외부가 다른 기간을 금지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랑리아가 Why T 기록하고 있었다. 이 땅에서 저기 기간을 서비스에 따라서 이 동네에 가입했을 때 각종 날과akah 가입했을 때는 여기선 방 bust. and in the future this part here is what the city calls the center block where SFU is going to have a lot of huge expansions coming into this area along with commercial towers for businesses and also the federal government is looking to set up shop to create a central office hub for the federal government in this area as well so that's why we're seeing not only do we have the education the public private sector for businesses and a huge park we call holland park all within walking distance and especially for the people who's going to be living here in the future a lot of people care about the mall and inside the mall we have yeah exactly yeah and we have of course we have walmart and to a lot of the the people here they really love the tnt supermarket here as well so this is going to be a very young downtown but also a lot of people is going to be depending on one of bc's second most complete medical system which essentially is the health and technology district here in the future yep and we have definitely surrey memorial hospital and jim patterson outpatient care center and surgery center that is a very big medical institution here in the future especially this is going to be the new downtown so people will be coming in yes to visit us here is entrance and window 특이한 사항은 여기에 이만큼 랜딩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보통 어떤 유닛은 그냥 쭉 해서 호텔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 랜딩 스페이스가 있어서 혹시 엑스트라룩을 진열하고 싶으면 장을 하나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클로젯 클로젯이 있고 밑에다가 신발장 하나 갖다 놓으면 참 좋겠어요 인사이트 스토리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나프 스페이스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하실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 힙 펌프 에어 컨디셔닝이 인클로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서양이라고 덥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지금 런더리 짜잔 하면 요새는 라이프 스타일이 간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주 큰 거 말고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어요 메인 베스룸이라고 그러는데 터브를 여기다 갖다 놔서 터보 하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서 하시면 되고 지금 보면은 쿨츠가 있고 모든 베스룸에는 It's Included 쉘브가 따로 있어가지고 우리가 쉘브를 따로 설치를 안 해도 되고요 캐비닛이 이렇게 있어서 메디슨 캐비닛, 코스메디 캐비닛 그렇게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컨베드룸인데 한번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니버시티 디스트릭트가 짓는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장롱을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스페이스는 지금 약간 작아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퀸 레드가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와우 굉장히 스페셜스한 그죠? 850 스케어 피트니까 리빙룸도 이나판 사이즈고 키친도 펑셔널 아주 아일랜드 있고 그 다음에 카운터 있고 해서 딱 예쁘게 짜여졌는데 지금 이 테이블은 무버블 테이블이에요 이게 저쪽에 접어가지고 저쪽 안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사이즈를 반으로 할 수도 있고 오븐은 조금 작게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큰 오븐 사이즈는 아니지만은 저 사이즈면은 모든 것이 인압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지금 퍼니처로 외장식을 했는데 냉장고 그 다음에 여기는 프리즈가 이렇게 열면은 이렇게 돼 있는 거 바깥에 커버를 하고 튀어나지 않았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숨겨놓은 숨겨놓은 거 그 다음에 캐비닛 자체를 보면은 이렇게 단을 퍼보 보이는 그렇죠 마이크로 오븐은 이 밑에 들어가 있고 이거는 요즘에 다 마이크로 오븐들을 밑으로 숨겨놓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무래도 스페이스가 많이 차지하고 하니까 그냥 잘 쓰지 않는 스페이스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디시워셔도 다 커버가 다 돼 있어서 인테리어 데코리 컨셉으로는 상당히 잘 해 놓은 거 같아요 리빙룸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디자인 아이템인데 저는 이렇게 볼 때 디자인 아이템을 이렇게 보고 나중에 자기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거를 하면은 우리가 쇼홈같이 꾸미고 살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발코니 사이즈가 훨씬 더 넓은데 사실은 지금 이게 쇼홈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작게 나왔지만은 이 코너 유닛 같은 거는 랩탑 발코니라고 해가지고 쭉 둘러서 발코니가 있어서 비유가 사방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리빙룸 같은 경우는 지금 싱글 라이프들도 많기 때문에 TV 같은 경우는 벽에 많이 걸고 쿠킹할 때나 뭐 할 때나 이래서 어테치를 해서 많이 보는 경향을 제가 많이 봤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메스터 베드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참 색깔 칼라 감각이 너무 좋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황색이 여기 있네 캐비넷이 여기도 이렇게 북박이로 돼 있어요 한국의 북박이장 같이 그래서 그 콘셉트를 여기다 갖고 왔는데 장이 이게 깊어가지고 그렇게 작은 장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퀸 사이즈 베드는 들어갈 수 있고요 아 창도 넓고 지금 시원한 비율을 아마 인조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이프 스타일은 샤워 라이프 스타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샤워 스토리 이렇게 크게 더블 샤워식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사이즈는 아주 바람직한 샤워 사이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살아갈수록 터브에 들어가는 시간보다 그냥 샤워를 인조이 하는 거 그래서 샤워 헤드가 크죠 지금 여기 UD에서 가장 제가 이제 괄목하는 거는 디자이네요 지금 보사가 디자인해서는 선두를 달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이 핸들을 블락으로 했잖아요 블락으로 수도도 이거 블락 메탈로 한 거예요 컬러 컴비네이션 내추럴하고 그 다음에 트렌디하고 모던한 그런 칼라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유니버시티 디스트릭트는 3타입 칼라 스킨이 있어요 하나는 라이트 한 거 있고 하나는 미디엄 칼라가 있고 하나는 다크 칼라가 있는데 완베드룸이나 스튜디오를 사면 그게 사실은 넓은 면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모든 사람들한테 넓어 보이는 착시 효과 때문에 이 하얀 색깔을 권하고 자기 가구가 약간 모던과 클라식이 믹스업 한 다음에 이 칼라가 좋고 아 나는 완전 앤티그로 가야 돼 하는 사람들은 다크 칼라를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팔은 보사는 칼라 스킨이나 디자인이 지금 10년 15년이 지나도 비하인드가 되지가 않았어요 이제 저기 어메니티 모형도와 지금 지금 놀스타워, 사우스타워가 어떻게 앉아 있는지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사우스타워 여기는 놀스타워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어메니티는 여기는 이제 스카이홈이고 1층에는 이제 카페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다음에 2층 전체에 짐이 들어갑니다 인디비주얼 미딩룸이 다 들어가 있어서 내가 만약에 오늘 클라이언트 미팅을 여기서 하고 싶다 예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거의 2만 3천 스퀘어 피트 어메니티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월드 클라스 호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메니티를 인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어디 짐이나 이런 데 가서 돈을 엑스트라로 내고 하지 않고 이거를 이용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신규 분양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희 에밀리오 부동산팀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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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